안녕하세요. 우금은 우리가 접수한다. 우금의 떠오르는 샛별 이종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어떠셨나요? 좀 길게 돼서 길게 촬영이 돼가지고 거기에 조금 저도 좀 여러분들이 첫 강의인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살짝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첫 번째 강의니까 여러분들도 파이팅이 또 이렇게 충만해서 잘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또 마음의 위안을 한번 삼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신 거 맞죠? 그렇게 믿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이제 앞전 강의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질 텐데 음 뭐 이제 예고를 좀 해드렸지만은 금융경제에 필요한 지표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금융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 그게 이제 금융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 이것도 일종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고 경제학적 지식이 좀 여기도 살짝살짝 묻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또 강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첫 시간부터 좀 했는데요. 이게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앵간히는 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가지고 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을 꿰뚫어야 이것이 응용 버전으로 문제가 출제되거나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접근해서 해결할 수가 있지. 이걸 너무 표면적인 것만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찝어서 그거 외우고 시험 보러 간다. 이해는 잘 안 갔지만은 뭐 이게 이거래. 이게 얘랑 연결되는 거래. 그러고서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것들이 출제됐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채로 가서 결국에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하게 될 텐데 계속 이해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고 특히 지금 앞부분 초장에는 경제학적인 이 베이스 이 배경 지식들을 자꾸 깔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어렵고 까다롭다 생각이 들더라도 잘 또 이렇게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이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 다시 한번 볼까요? 똑같은 구조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데 그 중에서도 예를 볼 겁니다. 금융경제 지표들 해가지고요. 금리와 환율과 주가 이걸 볼 거예요. 금리, 환율, 주가. 아 이거를 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금융이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었냐면 앞전 시간에 이제 금융은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돈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과 관련해서는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가 있는 것이다.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가 있는데 이 둘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이렉트로 하면 직접 금융이었고 중간에 금융기관, 금융회사가 끼면은 그걸 우리가 간접금융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서로 이제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다면은 이 둘이 만나서 뭐 때로는 또 여기다 이제 금융기관을 또 어 금융회사를 또 집어넣어야 돼요. 금융기관 내지는 금융회사. 요게 이제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이들이 말이에요. 이들이 만나서 거래하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를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시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금융이 뭔지 금융시장이 뭔지를 앞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려고요. 이 금리가 뭐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금리다 그랬을 때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만나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자금을 어 이제 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렇게 있을 때 수요자가 자금을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수요를 한 거니까. 공급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 여기 이제 자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자금을 언젠가는 이 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갚아줘야 되고요. 자금 이 원금이라고 봅시다. 이거를. 원금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자금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갚아줘야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자까지를 갚아줘야 돼요. 이자. 이자까지를 갚아줘야 됩니다. 아니 뭔가 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 공급자도 괜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금융의 기능 중에 하나도 있었지만은 우리 가계 구성원들이 자금을 자본을 이제 공급해주는 주체로서 이게 사실은 자기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떨어지는 뭔가 알파가 있어야지 이 자금을 빌려주든가 말든가 하지 말이야. 대가 없이 그냥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자가 여기 덧붙여져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이자가 와줘야 돼요. 이자가.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리다 그랬을 때는 국내적인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제 먼저 좀 접근을 해보고요. 외국하고의 거래에서도 물론 지금은 생산 요소들이 외국하고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하고 거래에서도 이 금리 이자율은 적용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가요. 이게 꼭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뭐 요 안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은 외국이라는 경제주체도 끼어들어서 외국의 금융기관도 또 개입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걸로 좀 생각을 좀 넓혀나가시면 돼요. 일단은 초장애는 우리나라 안의 상황으로 좀 떠올려봤다가 그랬다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와 외국이 거래할 때 그때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이 다르고 외국에서 쓰는 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도 다르고 해서 서로 거래할 때는 이게 교환의 비율을 정해놔야 됩니다. 이 화폐와 화폐의 교환 비율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의 구분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 겁니다. 금융경제를 이해할 때 금리도 금리지만 환율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 금융경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과 관련된 주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 금융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볼 거다라는 것을 간략히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살짝쿵 복습도 얹어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지나가 봅니다. 토바 봐야죠. 이제 제대로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 이자율과 금리에 대한 개념이 나는데요. 돈의 사용 대가는 우리가 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돈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이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다 그러면은요. 기간당 통상은 이제 연리로 따지죠. 이 저 연간 단위로 하니까요. 이걸 이제 연리라고 해요. 연리. 연리라고 하는데 이 연리가 아닐 수도 있긴 한 겁니다. 이게 뭐 꼭 금융상품이 꼭 뭐 1년으로만 딱 끊어져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더 그거보다 단기 상품도 있고 하니까 아 이게 통상 연간 단위로 계산을 기준을 삼기는 하지만 그 기간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아 저 뭐라고 그래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그러니까 이자의 개념이 여기로 들어와 있네요. 그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하고 금리의 또 다른 말은 이자율인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선택에는 포기, 대가가 따라와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의 가치. 포기한 것의 가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기회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뭔가 하나를 내 손에 쥐잖아요. 이걸 손에 쥐면 이걸 손에 못 쥐서 이 손에 줘야 돼.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줘야 되겠어. 내가 뭘 쥐까? 뭘 줘야 돼. 뭘 쥐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하나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손으로 다른 걸 집지. 이 이치가 경제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갖고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야 너가 뭐 하나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뭐 하나 포기해야 된다. 너 그 포기한 것에 가치 잘 따져봐야 돼. 응? 네가 그거 포기하지 말고 그걸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포기한 것에 가치를 한번 먼저 따져봐. 그래서 지금의 선택의 만족감이 포기한 것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냐? 즉 기회비용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냐? 선택한 것의 만족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돼? 그게 합리적인 거야.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말이죠. 선택한 것의 만족이 선택의 만족이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만족이 뭐보다 커야 되냐?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회비용.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보다는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요.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 포기한 것의 가치라고는 했지만 그것 중에서 제일 아쉬운 거 한 가지만 쳐주는 거예요. 포기한 것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펜을 이걸 내려놓으면 집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 한 가지만 기회비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1순위, 2순위 이런 거 따지는 거죠. 1순위를 내가 선택했다면 2순위가 포기한 것의 기회비용으로서 계산되는 그 가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이렇게 개념이 나오고 이 기회비용보다는 합력선택이 되려면 선택한 것에 만족이 더 커야 된다. 만약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지금의 선택을 포기하고 원래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을 오히려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너한테 안 굴리고 내가 이거 지금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내가 너한테 이거 빌려줬잖아. 빌려줬잖아. 내가 지금 소비해야 될 것을 당장 소비하지 않고 너한테 빌려줬으니까 너는 그 돈을 활용한 것에 대한 가치를 나한테 줘야 돼. 가치를 나한테도 좀 떼어줘야 돼. 그 대가로 이자를 줘야 돼.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금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에 대한 시간 가치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는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차입을 해갔다라고 하면 이제 자금의 이 차입자가 자금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금의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이요. 여러분 교재에서 그대로 쭉 따라오시다 보면 다 보일 거예요. 보일 건데 그 보이는 지점들 잘 찾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체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간략히 메모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을 베이스로 깔았기 때문에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에서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면서 체크를 좀 하실 것을 가장 권하는 바이고요. 자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장이 그대로 있을 텐데요.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에 따라 수준이 달라진다. 즉, 자금 수요자의 신용도. 왜 신용도? 신용도가 있죠? 신용도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제 신용도를 점수화했습니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리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기간. 이게 단기냐? 아니면은 장기냐? 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입자의 신용이 높으면 금리가 높아져요? 낮아지지. 낮아져요. 당연히. 낮아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못 갖거나 어? 떼어먹거나 이러지는 않겠구나 싶으니까 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는 금리 수준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못 믿겠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갖겠다 그래 놓고 못 갖고 허덕허덕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요. 야 너는 돈을 내 빌려주기 좀 그런데 아씨 내가 한번 네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겠다 하면은 내가 그래도 위험은 좀 생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믿고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다 대가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용이 낮으면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돈을 빌리는 기간이 짧으면 어때요? 짧으면 금리가 낮아져요. 왜냐하면은 돈을 빌리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변수가 끼어들 여지도 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기간이 되어버리면 장기간이 되어버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도 그만큼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로 돈을 빌릴 때는 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즉 신용도가 떨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차익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는 그렇다면 뭐 이런 기준들이 막 끼어들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뭐예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는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개인들이 가져가도 좋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자본주의인데 시장경제라는 건 뭐냐 경제활동을 할 때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너들끼리 알아서 해봐 너들끼리 너들끼리 알아서 해봐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보라고 그거를 시장경제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가 결정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상을 벌이는 거죠. 일종의 협상을 벌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어떤 협상 결과가 아니라 우리 집단의 협상 결과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 경우의 수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서 이게 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 균형 지점에서 가격이나 거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예요.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금리의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있고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자금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게가 소비 목적으로 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내가 소득이 좀 딸려서 그래서 가게가 자금을 수요해서 돈을 빌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또 빌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게 소비나 기업 투자를 위해 갖고 자금을 수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게가 저축을 해주면 그것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공급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찍어서 풀어낼 수가 있죠.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그것이 시중의 자금으로 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의 수요는 가게 소비나 기업 투자 그리고 자금의 공급은 가게의 저축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그래프입니다. 수요 공급의 그래프 자 경제학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학적 맥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경제체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체제다. 그러면은요. 시장경제체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한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자유로이 자유로이 이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안에는 항상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나 그게 좀 더 필요해라는 사람과 필요없어라는 사람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는데 이게 보시면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거든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가지고 거래를 트는 거예요. 거래를 트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이 경제활동이라는 게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넘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게 여기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여기다 잠깐 작게 한번 그려보면요. 원래 이치가 그래요. 자, 이 그래프상에 X축, Y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X축에다가는 수량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에다가는 여기다가 이제 가격을 집어넣기로 약속을 했어요. 경제학자들이 자, 그래놓고 보니까요. 수요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수요자들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량을 줄입니다. 비싸지니까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량을 늘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요곡선입니다. 수요곡선 수요곡선이고요. 수요곡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디멘드 그래갖고 D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수량은 이게 어, 이게 퀀탄티에서 Q를 쓰고요. 가격은 프라이스에서 P를 써요. 뭐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수요가 아, 이렇게 우하향하는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우하향한다 그래요. 우하향한다. 이 그래프 상에서 가격을 먼저 기준으로 좀 봐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수량이 늘어나고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량이 늘어나서 점이 여기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이 여기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이런 점 여기에 점 이런 것들을 봐두시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은 근데 이치가 달라요. 공급이다 그랬을 때는 공급은 서플라이에서 S자를 쓰는데 이 공급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오휴 그럼 뭐 똑같은 거 팔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똑같은 거 팔고 이득이 별로 안 남으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수요는 우하향하고 공급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이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서로 엇갈리는데 결국에는 어디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냐 그것은 둘의 의사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둘의 의사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 일치하는 지점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 되는 것이죠. 이 균형점입니다. 여기가 균형점 시장 균형이다 균형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equal이라는 단어에서 2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균형점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형성된 가격이 균형 균형 가격이에요.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이 되고 요거를 보통 PO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요기 이제 이 양이 균형이 이루어진 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르고 이 균형 거래량을 보통 Q5라고 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요 지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가 일치해버렸기 때문에 서로 이게 마주쳤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 여기서 거래하자 이러고 거래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요 고스란히 지금 여기다가는 이 자금 시장에다가 아 이걸 적용을 해본 거예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 환율이 있죠. 환율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환율 부분도 이 이치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돼요. 그래서 요거 기본 베이스로 깔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놓으시고요. 자금의 수요와 자금의 공급 여기는 자금 시장인 거예요. 상품이 자금인 것이지. 네 그래가지고요. 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금의 수요는 우하향하고 자금의 공급은 우상향합니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격을 우리가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 금리 자금에 대한 가격이 금리가 되는 것이죠. 자금의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것을 금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균형금리와 균형자금량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봐보세요. 자금의 수요에 이제 속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가계 소비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업의 투자 같은 것들이 자금 수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금의 공급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제 가계 저축을 꼽았었죠. 가계의 저축이 여기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같은 것들이 통화정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통화라는 말은요. 통용되는 화폐 유통되는 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요것도 기본으로요. 요렇게 좀 잡아놓으세요. 우리가요. 경제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있잖아요. 자급자족을 했었을걸요. 스스로 이제 채집하면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자급자족을 했어요. 자급자족. 채집에서 자급자족은 이제 채집경제에서 채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생산경제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생산경제로 넘어왔을 텐데 요 때까지도 계속 이제 자급자족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급자족 하다보니까 이 과부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부족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 단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거래가 성립되는데 처음에는 물물교환을 했을 겁니다. 물물교환 물물교환 그럼 거래가 안 되잖아. 거래가 안 돼. 그리고 마침 내가 제 거를 원하는데 쟤도 내 거를 원해가지고 거래가 성립됐어요. 그런데 야 내 거 하나 줄 때 네 거는 3개 줘라. 야 너 야 내 거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너 그거 알아? 너 난 진짜 꿈도 못 꿀 거야. 너 3개 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못 줘. 이랬더니 상대방이 헐 대박 야 웃기는 소리야. 야 그까짓 거를 내가 왜 내 거 3개나 주고 그걸 하나를 얻어? 오히려 내 거 하나 줄 때 네 거 5개 내놔. 아이씨 이러니까 서로 이게 미쳤나? 이러다 야 안 돼. 결렬. 너랑은 거래 못하겠다. 야 너 양심해. 털나가지고 너 그런 식으로 살지마. 이러고서 헤어져. 거래가 안 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물교환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온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화폐경제예요. 화폐경제입니다. 화폐경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화폐다. 그러면 이게 돈 아닙니까? 돈이라는 걸 매개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이 화폐를 몇 개를 주고 살려고 하는지가 이제 평균치가 쫙 나오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요. 집합적인 개념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어떤 협상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일반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합적인 차원에서 가격 수준이 이제 어느 만큼 이게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윤곽이 드러나면은 그 가격에 거래를 하는 것이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가격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고요. 그 가격만큼을 받고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를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가치만큼을 화폐를 지불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리하고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이래서 화폐 경제가 생긴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요. 돈 화폐가 있으면은 화폐가 그렇게 출현을 했고 이 화폐의 개념에서 통화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통화는 이제 통용되는 화폐 유통되는 화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량으로 보통은 계산을 합니다. 요렇게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나오는 게 금융이라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금융은 돈의 흐름이라 그랬죠. 돈의 흐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이 돈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제 어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금융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돈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또 또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깔아드리면서 다시 한번 와보면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중에 돈을 얼마나 많이 풀을까 쪼일까 하는 정책이에요. 한국은행이니까 통용되는 화폐의 양을 어느 만큼으로 할 것인가를 한국은행이라는 정책기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자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쪽은 다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 균형점이 이제 이동해 가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저 균형점이 이동해 다니는 것을 잘 좀 봐야 됩니다. 균형점 이동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자금의 수요가 마침 저 색깔로 돼 있네. 자 저 색깔 요 색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의 수요가요. 만약에 가계 소비가 증가하거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요. 그러면 자금의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면요. 수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수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가 0이니까 여기로 가면 수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땡겨보는 거예요. 만약 자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수요의 증가예요.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만나는 균형점이 1로 바뀌어버려요. 만나는 균형점이 1로 바뀌니까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렇게 연결해볼까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고요. 예 가격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하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어떤 색깔로 잘 보일까. 이 색깔로 해보자.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요. 만약에 얘가 근데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금의 수요.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가 감소해. 미래 전망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갖고 이게 줄어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요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왜 왜? 수요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이 X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야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서 형성돼요? 여기서 형성되네. 여기서 형성되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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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자 기존의 어떤 자금의 이 균형 금리보다 금리는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금량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됐죠? 요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치로 공급 곡선을 또 건드려줘야 될 때가 있죠. 가계에 저축이 늘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서 돈을 풀기로 했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금의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좀 헷갈리니까 다 지워버리고 출발할까요? 네. 지워버리고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자금의 공급이 늘었다. 이래버리면은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얘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와주면 돼요. 그럼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나는 지점이 균형점이 여기로 바뀌게 됐네요. 균형점이 여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금량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색깔로 요걸로 한번 해보죠. 자금의 공급이 만약에 감소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오잖아요. 왼쪽으로 오게 되면 요렇게 해가지고 얘는 진짜 안 보이겠는데 차라리 빨간색 쓰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었다 해버리면은 만나는 점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어 이게 금리는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네 아셨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되면요. 이게 수요 공급의 이치에 따라가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자 수요의 변동이 있습니다. 수요의 변동이 있는데 수요가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증가와 감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가 있습니다. 공급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요의 증가 시에는 증가 시에는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요때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균형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은 올라가고요.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때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세요.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과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 요거요. 요거 이치를 그냥 막 외우지 말고 이치를 파악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이치 아는 거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알아놓고 가자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그려보시면 돼요. 간단히 빠르게 착착착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요.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공급 곡선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이 말입니다. 가격이 어 이제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하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거래량도 줄어든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아차 거래량은 늘어난다. 아 이거 잘못했네.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봤죠? 거래량은 늘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감소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공급 곡선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됐고요. 거래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게 됐죠. 거래량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격은 올라갔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균형점이 옮겨다니는 겁니다. 균형점이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균형이 계속 이동해서 다니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 이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자 소득이 증가하죠. 가계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돈을 똑같은 돈을 맡겼는데 이자를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돈 맛을 알았잖아요. 야 이거 지금 잠깐만 봐봐. 우리가 이제 봐봐. 앞에서 우리 공부했으니까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알잖아. 내가 소득이 있으면 소비를 하고 미래를 위해 가지고 내가 저축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있잖아. 내가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지? 소비를 하면 저축을 해가지고 이게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하고 계산해보니까 에이 지금 금리도 높은데 저축해. 지금 소비 그냥 나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축에 대한 메리트가 증가한 겁니다. 이자 소득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현재 소비를 해서 써버리는 것보다 이 기회비용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진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럴 바에는 저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입장이 이쪽으로 탁 옮겨져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소비 감소 저축 증가 이렇게 됩니다. 이자 소득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증가하고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룹니다. 야 지금 좀 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우 너무 부담되죠. 이자 이거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아우 우리가 돈을 이게 투자를 내면 가진 돈은 없고 돈을 빌려다가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다 보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그러니까는 아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아 안되겠는데 아 야 가격을 좀 올려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가계 소비가 줄어들죠.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투자가 또 위축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왕에 자금 조달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상품 가격을 올려받았겠지만 애시당초에 아예 투자를 야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야.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이럴 수도 있어서 아예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요. 오히려 거래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도 하나가 있고 하락하는 요인도 있고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현실에서는 돌아가는 것인데 대체로 이자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자가 올라가면 이 물가가 하락하는 힘이 더 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이제 상승으로 끌어내는 힘과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는 힘이 두 개가 맞물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간의 자금 흐름도 이제 보면요.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럼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하는 것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이 증간대요. 이거 돈 돈 냄새는요. 만국 공통입니다. 이자 높은 데로 자금이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거래도 되잖아요. 국제거래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내의 금리가 말입니다. 외국 금리보다 더 높으면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와요. 그 우리나라 자본 들고 외국 나갈 생각은 별로 안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 또 반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런 이치들을 잘 떠올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보면은 이자 소득이 줄어드는 금리가 하락해서 이자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소비를 늘리고 저축은 줄어듭니다. 대출 규모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물가도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축소되니까 상품 가격을 적게 받겠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가계 소비가 막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또 물가가 막 올라가는 성격도 좀 생겨요. 그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자금으로 물어보면은 외국의 금리가 더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있던 자금들이 또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종류도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소개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리와 복리의 계산 방법입니다. 단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금을 맡겼을 때 그 원금을 고정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매년 약속된 이자율만큼을 여기에다가 보태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리다 그랬을 때에는 이 단이랑 다르게 이 원금 자체를 증가시켜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거기다가 붙여주는 그런 이자 계산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해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맡겼던 원금에다가 첫 번째에 붙는 이자가 있죠. 그거를 두 번째 해에 원금으로 합산을 해서 두 번째 이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원금이 늘어난 격이 되잖아요. 첫 번째에 이자 늘어난 만큼이 원금으로 합산됐기 때문에 원금이 증가한 상태로 약속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3년차까지 간다고 보면 3년차에는 1년차 2년차에 불어난 이자들이 전부 다 또 원금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또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늘어난 액수만큼의 원금을 기준으로 약속된 이자율을 또 계산하고 또 그 이자를 포함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리보다 복리가 당연히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리 계산식으로 이 합산되는 이 예금 상품보다는 우리는 당연하게도 복리로 계산되는 예금 상품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금을 원금을 천만 원을 넣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천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금이 천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10%라고 보겠습니다. 10%고 기간은 있죠? 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상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단리라고 하면은 요거는 있잖아요. 원래 이제 자 보세요. 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자가 10% 0.1이 붙겠죠? 0.1이 붙게 되면은 첫 번째 이자가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 되고 두 번째 해에도 있잖아요. 자 첫 번째 N년도다 라고 보면 N 플러스 1년도에도 N 플러스 1년에도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금에 똑같은 이자율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 플러스 1년에도 천만 원 원 원금 그대로에다가 이자율 10%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자는 더해서 이 둘을 더해서 도합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식화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금리 곱하기 기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자 금리가 말이에요. 0.1이었단 말이에요. 0.1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0.2가 되는 거죠. 0.1 곱하기 2 원래 더하기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칙연산법으로 따지면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0.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1 더하기 0.2이기 때문에 0.2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금은 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천만 원 곱하기 1.2가 되는 거 아닙니까? 1.2가 되면은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찾을 때 찾을 때 도합 액수가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 천만 원 넣었잖아요. 원금 천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이자 200만 원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천만 원 더하기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맞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이제 성립이 되고요. 복리다 그랬을 때에는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요. 원금 천만 원에 금리 10% 기간 2년 동일합니다. 그럴 때 N년도를 보게 되면 N년도에는 천만 원에 원금이 있었어요. 곱하기 0.1 하게 되죠. 요렇게 되면은 이자가 첫해의 이자는 100만 원이 붙습니다. 두 번째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년이다. 요렇게 가면은 요때는 이제 요 100만 원이 원금에 합산되어서 원금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천만 원 더하기 10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원금이 되고 곱하기 또 0.1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보세요. 1100 곱하기 0.1이니까 암산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요렇게 또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001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소수점 하나 딱 지워주면 110만 원 딱 나오죠. 그죠? 네. 110만 원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합 이거를 더하면요 2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 210만 원이 된다. 자 그러면은요 또 이것도 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가지고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요거를 넣어보면은요 자 원금 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금 천만 원 곱하기 그리고 요 괄호에 있는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 1 더하기 금리 그랬어요. 금리가 근데 0.1입니다. 금리가 0.1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1.1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어 1.1의 기간승으로 계산하는데 요게 이제 2에요. 2 기간에다 2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환해보면은 이게 그냥 기간이 큰 글씨로 어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렇게 이제 위첨자로 바꿔줘야 돼요. 예. 그래서 몇 승이다 요렇게 할 때 어 그 기간을 요 몇 승으로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에다가 어 이제 2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1.1 곱하기 1.1 아니겠습니까? 1.1 곱하기 1.1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1 1 1 1 요렇게 돼서 1 2 1 요렇게 나오고 예. 그리고 소수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수점이 지금 이제 이 곱하기 했으니까 이게 2개가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1.21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만원 곱하기 1.2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요. 어 자 보세요. 천만원에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1.21 요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1 0 0 0 에다가 또 2를 넣어주면은 어 여기다가 이제 0 0 0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 1을 곱해주니까 또 1 0 0 0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0 0 0 1 2 1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소수점이 지금 이제 2개가 들어갔으니까 밑에 2개를 지워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10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1,210만원이 된다. 자 따라서 어 요게 이제 원금 천만원에다가 보세요. 원금 천만원 여기도 자 원금 천만원이죠. 그리고 이자가 2,210만원이 붙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2,210만원 요렇게 어 되면은 합쳤을 때 1,210만원이 되고 요 공식에다 넣었을 때도 1,210만원이 고대로 딱 떨어지게 되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단리보다 복리가 아 이게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 똑같은 기간 똑같은 원금 넣어서 1,200만원이 되는 것보다는 1,210만원이 되는 것이 어 더 이득이죠. 예 10만원이면 이게 그게 어디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원금 자체도 좀 적게 잡아놓고 그래서 그렇지 원금이 커지게 된다면은 이 차이가 장난 아닐 거예요. 또 기간이죠. 기간 기간이 길어진다면은 또 이 액수의 갭이 상당히 벌어지게 될 겁니다. 뭐 물론 금리가 요즘에 10% 금리가 어디 있겠어요? 10% 금리는 좀 과잉됐지만 어쨌건 현실에다 이걸 대입을 해본다 할지라도 원금을 많이 넣게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자산을 굴린다라고 할 때 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어 나중에 가서는 더 큰 액수를 좀 이렇게 예금으로 어 굴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금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면은 단위와 복리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복리 계산식을 어 해낼 줄 알아야겠다. 이겁니다. 아 이 시험에서도요 단위와 복리는 현실에서 중요한 만큼 시험에서도 어 또 중요하게 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념 정의로는요 단위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왔고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한다. 즉 첫 번째 이자가 두 번째 원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은 거죠. 이자에 대한 이자가 요 뒤에 110만원 중에 요 10만원 부분은 이자에 대한 이자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감안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어 소개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 어 하고 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이해 되셨죠? 예 나중에 우리 문제로도 여러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표명금리와 실효금리가 있습니다. 표명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표명금리라고 하고요. 실효금리는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가 실효금리다.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하게 되는 금리고 자금의 공급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을 공급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더니 은행이자를 말도 안 되지만 10% 주겠대요. 10% 주겠대요. 와 아싸 가오리 그러고 가가지고 예금을 맡겼어요. 예금을 맡겼는데 이자소득이 생겼잖아요. 이자소득이 생겼더니 여기다가요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자소득세 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14%가 붙는데 지방세까지 하면은요 거기에 10%가 또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면 15.4%가 이제 붙게 되는 셈이거든요. 15.4% 14 더하기 1.4 해가지고 15.4%를 떼고 줘. 그렇게 되니까요 표명금리랑 실효금리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표명금리는 그냥 액수 그대로 그냥 딱 그대로 보이는 그 금리인데 실효금리다 그랬을 때는 보이는 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효금리다 그랬을 때는 실제 금리입니다. 뗄 거 떼고 붙일 거 붙이고 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또 이제 표명금리상으로 똑같은 10%다 할지라도 그걸 복리로 계산하냐 단리로 계산하냐 따라서 액수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자 계산 방법의 방법 등에 따라서 실효금리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의 금리 그걸 실효금리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과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익률과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익률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또 뭐가 되냐면요. 수익률은 자 이제 채권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자 금액을 이제 놓고 이자 금액을 채권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자 금액을 채권 가격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와요. 수익률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 백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만원이고 여기가 백만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은 채권 가격분에 이자 금액이니까 천분에 백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0.1이 나오는 거죠. 0.1 그러니까 이거를 백분율로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그냥 0.1이고 백분율로 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면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우리 이제 계산법이고요.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그냥 따져주면 되는데 이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할인율 할인율은 뭐냐면요. 채권 가격분에 할인금액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할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권 같은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해요.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을 이제 100만원 액면가 1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짜리를요. 90만원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90만원에 발행을 하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100만원으로 다시 돈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금의 수요자가요. 자기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수요자가 수요자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발행할 때 90만원만 받고 100만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10%의 할인이 된 겁니다. 그게 알겠죠? 그래갖고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100만원인데 할인금액이 10만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100만원의 할인금액 10만원 이렇게 하면은요. 10% 이것도 10%의 할인율이 적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익을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봐보세요. 90만원만 딱 여기다 집어넣어서 10만원을 얻은 거예요. 플러스 10이 생긴 거 아닙니까? 90만원을 넣어서 10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요. 다른 이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수익률로 전환해 본 거죠. 그러면은 수익률은 채권 가격 분의 이자 금액 이렇게 된 겁니다. 채권 가격 분의 이자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시를 보면은 90만원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채권 가격 90만원 분의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90만원 분의 이게 이제 10만원이 된 겁니다. 이자 금액. 이자 금액이 이제 1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채권 가격이 여기서 채권 가격이 좀 다르게 적용이 좀 됐는데 이거 이렇게 볼게요. 여기 채권 가격은요. 액면가가 되는 거고요. 액면가가 되고 여기는 이제 실제 가격이죠. 채권 가격이 이제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격 90만원 주고 이거를 이제 사드렸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10만원이 나한테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이렇게 해서 11.1%가 계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생기는 돈이 똑같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어때요? 여기서 보면은 10만원이 들어오는 걸 예로 든 거예요. 10만원이 들어오는 걸 여기 예시는 다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드러났지만은 그러지만은 여기는 90만원을 투자해서 10만원을 번 거고 여기는 아까 기준은 제가 천만원 단위로 해드렸지만은 여기 예시대로 이렇게 보면은 예시대로 보면은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이제 여기 예시는 여기 100만원 100만원 여기 1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인 거거든요. 10%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100만원을 들여서 10만원을 번 거고 여기는 90만원만 들여서 10만원을 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얘가 더 높아요. 할인율과 수익률이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할인율이 10%였다 그럴 때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뭐냐 그랬을 때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이나 물가 수준 금융 외환시장 상황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통의 의결을 거쳐서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정책금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자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 정책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보면은요. 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이 금융통화위원회다라고 했을 때 금융통화위원회 안에 보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요. 금융통화위원회 안에 이 안에 누가 이제 표진하고 있냐면 위원회니까요. 위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의 총재와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그리고 부총재가 들어와요. 부총재 그리고요. 위원이 있어요. 위원이 있는데 위원이 5명이에요. 5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위원들 7명이죠. 7명이 모여서요. 거의 뭐 매달 1회 이상을 해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그거야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월 1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월 1회 기준으로 해서 1회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해가지고요. 모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목표치를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 목표치.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요. 금리를 올릴 것인지 떨어뜨릴 것인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시장에서 이게 알아서 결정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목표치를 기준금리 목표치를요.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정부가 개입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이제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목표치를 이렇게 이제 제안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결정하는 데가 바로 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목표치를 인상했습니다. 인하했습니다가 매 이 때가 되면은 유수의 탑유수로 나와요. 이게 경제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그러면은 기준금리로부터 다른 금융상품들의 금리들이 연세작용으로 이게 도미노처럼 막 번져가요. 이렇게 도미노처럼 막 번져가면서 금리 수준이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요. 뭐로 삼았었냐면 콜금리 은행의 콜상품이 있어요. 이 콜 금리로 결정을 했다가 이게 한 10여 년 됐죠 벌써. 10여 년 됐습니다. 이게 이제 rp로 바뀌었어요.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채권 중에서 환매 조건 이게 발행한 곳이 나중에 가서 다시 우리가 되사줄게 되사줄게 하고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바꿨어요. rp로 기준금리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콜이나 rp나 단기금융상품이에요. 그리고 초단기금융상품이어서 단기금융상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한국은행이 정책적 개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주식채권 부동산 외환 등 자산가격 영향을 줘요. 금리가 변하면요. 이게 이제 금리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경제활동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액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채권 부동산 외환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기준금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 거예요. 원래 한국은행은요. 여기 이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곳이에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곳이고 그래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를 가지고서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경기가 과열 양상이면 금리를 올려버려요. 아까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금리를 올리면요.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요. 물가가 안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라고 돈 갖다가 쓰라고 시중에다가 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 물가라는 것도 물가 상승이 유발되는 겁니다. 이거 일부로 막 그러는 건 아니고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유발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 일부 있더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정책을. 그렇게 하는 건데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요. 그런 거예요. 이 상품이 100원이라 칩시다. 이 상품이 100원이라고 보면은 이것의 가치와 지금 화폐가치 100원이 이꼬르 쌤쌤이어서 100원인 거예요. 근데 시중에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래갖고 막 대출 많이 받게 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죠. 돈이 많아지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얘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 이게 100원이었던 게 110원 12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등가 교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화폐가치가 떨어지잖아. 돈이 많이 풀려서 흔하니까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집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물가 상승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이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가 경제 위축되는 게 걱정돼서 돈을 막 풀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돈을 막 풀었더니 물가가 너무 상승해요. 그게 어디로 터져 나오냐면 그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막 삐짓고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막 하고 주식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동산도 막 폭등하고 심지어 막 코인도 폭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벌어지자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아 적당한 타이밍이 되면 빨리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되겠다. 아 그래 대출받아서 집 사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 두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활용되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금리다 그러면은요. 시장에서 실제 개별 금융 상품마다 책정되는 그 금리가 시장금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기금리가 있고요. 단기는 보통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 1년 이내 이렇게 여기 있네. 1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는요. 그걸 초과하게 되면 장기금리가 되는 겁니다.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눌 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금융 상품은 이제 돈 빌려가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장기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돈을 이제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요거는 있잖아요. 이 차입자의 부도 위험이 더 커진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회사는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낮은 이자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이건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금융 상품에 해당되는 게 콜금리가 있어요. 금융기관 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 초단기로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콜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기간 이후 정해진 금리를 지급하면서 재구매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환매조건부채권. 그러니까 일단 당장 자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했다가 금방 내가 다시 이거 되사올게. 자금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환매조건부채권이에요. 자 그리고 기업어음은요. 아까 봤던 이 상업어음하고 달리 이건 어떤 거래상에서 돈을 당장 못 받아서 어음을 발행받아온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업이 실제로 자기네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해가지고요.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어음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상세히 볼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해요. 전부 다. 양도성 예금증서도 이런 겁니다. 내가 예금통장 만들 때는 내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실명으로. 그래서 이걸 남한테 못 넘겨줘요. 돈을. 그냥 못 넘겨줍니다. 그런데 양도성 예금증서는 양도를 하라고 성격을 부여해서 예금증서에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무기명이라고 나왔죠. 무기명이에요. 어 그래서 예금증서 CD라고 하는데 이 CD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이게 이 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단기금리.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린 건데 이런 기간 같은 거에서는 어 조금 이제 뭐 정리하는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간략하게 먼저 이 정도만 좀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금리. 장기금리는요. 예. 채권 수익률. 그랬는데요. 어 채권 같은 경우가 장기인데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어 채권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방의 움직인다.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채권 가격이 아까 우리 보니까 할인 발행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할인을 많이 해주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해봤잖아요. 지금 아까 할인 적용하는 거 봤잖아요. 할인율하고 수익률의 차이가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를 90만원에 발행할 때 80만원에 발행할 때 70만원에 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여기가 아까 11.1%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계산해보면 그거보다 더 커지고 얘는 더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수익률은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이제 변동하는 거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거꾸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채권의 수익률은 또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채권은요. 장기 금융상품이 채권은 국가도 발행할 수 있고요. 주체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발행해요. 그래서 이제 국공채 묶어서 국공채라고 그러고 기업이 발행하는 게 회사채인데요. 줄여서 사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남한테 이렇게 불법적인 시장에 가서 돈 빌리는 거 그거 사채라고 하는 거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회사채 줄임말로 사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나 발행 못하고요. 이거는 뭐 거의 상장사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굉장히 요건이 이제 까다롭고요. 금융채가 있습니다. 또 금융채 이건 또 이제 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금융자를 위한 자금의 흡수를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장기 상품이 됩니다. 장기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 확보 이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용도에 따라가지고 금리 수준이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의 정도를 평가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해 줍니다. 금융기관 같은 데다 제공해 주는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무디스하고요. 그 다음에 S&P하고 피치사라고 해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입니다. 이게 미국의 민간 기업이고 막 그런데 아 여기에 눈치를 우리나라 국가도 막 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왜냐하면 여기가 국가신용도까지 발표하는데요. 국가신용도가 올라가면요. 우리가 국채 발행할 때 금리도 높게 주고 그래야 돼요. 아 우리도 부담이 매우 국가적 차원에서 커지니까 여기에 잘 보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아 우리 경제 좋아요. 우리 경제 앞으로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도를 좀 높게 잡아주세요. 이러고 여기다 막 로비도 하고 그래요. 아 지금 여기 파워가 막강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신용평가사들이 있는데 나이스 들어보셨죠? 나이스 신용평가하고요. 한국기업평가 KCB 같은 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데들의 평가 기관들이 있다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의 종류에서 또 하나가 이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명목이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되냐면 명목과 실질이 나왔는데 명목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항상 물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물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물가 변동치를요. 물가 변동군을요. 변동치를 이제 그대로 반영합니다. 물가 변동한 거를 그대로 포함해버려요. 포함해버린다. 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를 신경 써서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는 안 했다는 얘기고요. 실질금리는 이제 물가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물가가 변한 만큼은 빼고 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가 변동치를 이제 불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실질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금리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실질금리가 명목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명목금리가 뭐 내가 은행에다 맡겼더니 10% 이자 주겠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물가가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실질금리는요. 사실은 0이에요. 내 돈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요게 아까 100원이라 그랬잖아요. 100원이라 그랬는데 이 1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1년 지난 다음에 어 물가가 10% 올라갔고 110원이 돼요. 110원이 됐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서 110원을 줘야 이거를 거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요. 내가 100원 주고 이거 살래다가 1년간 은행에다 맡기면 10% 이자 준다고 해서 은행에다 맡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원 맡겼는데 여기가 110원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물가도 10% 올라가지고요. 이거 다시 사려고 가잖아요. 그럼 남는 거 없이 110원을 줘서 그냥 사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100원에서 110원이 돼서 돌아왔지만 그 사이에 물가도 10%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로 보면 가치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얘가 10%인데 물가가 예를 들어 20%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되고 물가가 근데 명목금리는 10%인데 물가가 이거 이거 아니고 5%만 올랐다 그러면 얘도 이거 이거 아니고 5%의 실질적인 가치 증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가를 고려해서 물가가 올라간 만큼을 빼고 가는 거예요. 불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빼고 가는 게 실질. 그 다음에 명목은 그런 거 없이 이거를 변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명목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실질금리에다가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포함하고 가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허수가 끼어 있는 거예요. 허수가 끼어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내가 바랬던 금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얻고 싶은 그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따지고 싶기 때문에 실질금리로 계산을 한번 또 해봐야 됩니다. 은행에서 예금상품 같은 거 팔 때는 명목금리로만 이렇게 표현해줘요. 채권 발행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물가 상승은 얼마큼 될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측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보통 명목금리로 이자를 계산하지만 실제로 할 때에는 우리가 실질금리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예금가입자가 받는 실질이자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야 실질금리는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50분 안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또 이 초반부라 자꾸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집중력 있으신 거죠? 네. 이제 시간도 제가 좀 지키려고 노력은 할 텐데 가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라도 하나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부분부터는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다음 시간에 뵙죠.